강구리에 왔는데 강구리에는 그 자연 농산물을 그렇게 많이 생산된다면서요? 저희는 여기 보다시피 비트, 양배추, 콜라비, 빨간 양배추, 빨간 양파, 양파 등등등 많이 써요. 시장님 여러분 이거 비트 색깔을 보시죠. 이거 저하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건 먹어도 되고 여기 발라도 된다는 맛이 발라도 된다. 이거를 집 만든 거를 내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혹시 이거 비트가 아니고 이거 저 포도와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트입니다. 비트 이야 이거는 싹 들어갈 때는 얘가 포도처럼 느끼다가 들어와서 입에서 싹 한 바퀴 돌면서 와 여기로 내려갈 때는 얘가 비트 이렇게 하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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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이렇게 하네. 맛은 기가 막히죠, 수강이. 맛은 기가 막히죠. 맛은 기가 막히죠. 사장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영원한 사장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이거. 아 사장. 아 나 미쳐오네. 형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이고 형배야.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아이고. 왜 여기 계세요? 아 그 비트 형 모욕헌에 사가지고 내가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쫙 제가 해야 되는디. 아 나 카드를 이용권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디. 이용권. 야 너 이거 안 써 지금? 네 네 아직 안 썼어요. 너 쓸 줄 모르잖아. 아 쓸 줄 알죠. 그러면 형님 그냥 드릴 순 없고 형님이 이제 말 흉내를 한번 내주시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말 흉내? 네네. 그럼 진짜 주는 거지. 네네네. 나 뭘 타라. 딱 해. 뭘 이. 딱 탔잖아. 그 다음은 딱 해. 그래. 그래 하면. ptioning. 호호호호호호호호. 흉엉. 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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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엉. 흉엉엉엉. 뱉엉. 흉엉엉. 흉엉. 흉엉엉. 아이고. 어르신들 삼촌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예 예예. 이거 막 가내도 좋고. 이거 막 또 몸에 좋대는 없다 이거. 그래. 강도 좋고 강도 좋고 맛있어 강해도 좋고 건강 멋있어 얘 이거 양 막 몸에 좋다는 거 강도 좋고